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8.3%로 너무 느리게 완화돼 물가 잡기에는 아직 먼 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기대에 못 미치게 완화되자 9월 연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나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급 등에 타격을 받고 있는 노년층들이 잘 몰라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중위가구소득은 2021년에 7만 달러에서 제자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의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년직 승인일은 1년 진전된 반면 가족이민은 제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8월 CPI 소비자 물가가 8.3%로 너무 느리게 완화돼 물가 잡기에는 아직 먼 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의 휘발유값이 대폭 하락했으나 식품과 주거비, 의료비 등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올라 고작 0.2%포인트 낮추는데 그친 것이어서 9월에도 공격적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잡기는 여전히 먼 길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에 8.3%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에 8.5%에서 고작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의 예상치 8.0%에 못 미친 겁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6월에 9.1%까지 치솟았다가 7월에 8.5%로 진정됐지만 8월에는 8.3%로 소폭 완화되는데 그쳤습니다. 8월 CPI 소비자 물가의 둔화폭이 기대에 못 미친 건 휘발유 값의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주거비, 의료비와 새 자동차 등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긴 한데 장을 보실 때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는 실감은 사실 아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아직 현실적으로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오른 게 아직까지 내려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7월 5.9%에서 8월에는 6.3%로 오히려 대폭 올랐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6월 14일에는 갤런당 5달러 2센트까지 치솟았었는데 세 달 연속 하락해 9월 13일 현재는 3달러 71센트로 1달러 31센트 26%나 급락해 있습니다. 휘발유 값은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연에 비해 10.6%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식품 가격은 8월에도 오름세를 지속해 전연에 비해 11.4%나 뛰었습니다. 전체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렌트비 등 주거비는 계속 인상돼 전연에 비해 6.2% 올랐습니다. 의료 서비스 비용도 8월에 전년보다 5.6% 인상됐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는 전달보다 0.1% 내렸지만 새 차는 아직도 전달보다 0.8%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 3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나 올리고 앞으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물가 잡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CPI 소비자 물가 완화 폭이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9월 20일과 21일에 열리는 9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장 등 금리 인상 결정권을 가진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물가를 잡을 때까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단언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2.25 내지 2.5%에서 올 연말에는 4% 안팎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8월 CPI 물가지수가 8.3%로 기대에 못 미치게 완화되자 다음 주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나 파격 인상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인상을 예측했던 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이 상당수 1%포인트나 파격 인상하고 11월과 12월에도 0.5%포인트씩 올려 올 연말에는 4%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미한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와의 전쟁에 나선 미국이 8월에 물가잡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자 보다 파격적인 1% 금리 인상 가능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7월 8.5%에서 8월 8.3%로 고작 0.2포인트 낮추는데 그쳐 8%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기대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당초 4주 회의에서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테블리 상염은 경제 분석가들이 그보다 큰 1%포인트나 파격 인상할 가능성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 기관들 가운데 노무나 증권은 연준이 4주 회의에서 1%포인트 파격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올려잡고 공표했습니다. 노무나 증권의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0.75가 아닌 1%포인트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11월 1일과 2일, 12월 13일과 14일 회의에서는 각 0.5포인트씩 더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2.25 내지 2.5%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남은 3번의 회의에서 2포인트나 올려서 올 연말에는 4.25 내지 4.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노무나 증권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년 1월에도 0.25포인트 더 올려 내년 2월에는 기준금리가 4.5 내지 4.75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미국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연방은행장들이 올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기준금리가 4% 이상이 될 것으로 공헌한 바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은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올 연말에 기준금리를 3.5%로 올려 물가를 PC기준으로 현재 6.3%에서 5.2%로 낮추겠다고 밝혀왔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무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 4%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도 PC물가를 5%로 낮추는 데에도 심겨워 고물가, 고금리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미흡하면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올해 1.7%의 저성장도 0%대로 더 낮아지거나 자칫 마이너스로 후퇴하는 불경기 가능성도 생기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물가 급등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시니어 노년층이 식품과 주거, 의료 등에서 갖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 한 해 수백억 달러씩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단체를 통한 신청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미국 물가 급등으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천만 명의 시니어, 노년층이 가장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 로컬 정부에서 식품과 주거, 의료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시니어들이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하기에 너무 복잡해 있는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이용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 예산이 매년 한 해에 수백억 달러씩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들 1,400만 명은 푸드 스탬프로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300만 명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아 프리미엄과 의료비를 대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의 30%에서 45%는 파트 D인 처방약값을 추가로 저렴하게 인하받을 수 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65세 이상 내 집 소유자들에 대해 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것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살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하거나 소유해온 집을 차압당할 때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경우 자격심사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령화 사회관련 비영리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엘더케어로케이터라는 웹사이트에서 집코드만 넣으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카운티나 시의 지역 에이징 에이전시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고령화 협의회가 운영하는 benefitscheckup.org를 검색하면 어떤 베네핏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어떤 베네핏을 어떤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부의 유관부서 공무원들이나 민간 비영리기구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가구 소득은 2021년에 7만여 달러에서 제자리한 것으로 연방센서스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서부에 7만 9천여 달러, 동북부에 7만 7천여 달러에 비해 남부는 6만 3천 달러에 불과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구당 소득이 팬더믹과 물가급 등의 여파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연방인구센서스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소득은 2021년에 7만 8백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에 7만 1천 2백 달러와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제자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가구 소득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로 7만 9천 4백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동북부는 7만 7천 5백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서부는 7만 1천 100달러로 약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남부 지역은 6만 3천 4백 달러에 그쳤습니다. 최고인 서부 지역과 최저인 남부 지역은 무려 1만 6천 달러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곤율은 2021년에 전년과 비슷한 11.6%로 3천 7백 90만 명인 것으로 센서스는 집계했습니다. 현재 4인 가정의 소득이 2만 7천 7백 40달러 이하이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동 빈곤율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동 빈곤율은 팬덤이기 전 9.7%에서 2021년에는 5.2%로 급락했는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현금으로 지급한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과거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미국민 비율은 오바마케어의 확대 지원으로 91.7%로 더 올라갔습니다. 다만 아직도 2,720만 명은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로 집계됐습니다. 새 회계연들을 시작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비숙년직의 승인일이 1년 이상 진전된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달과 똑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습니다. 또한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10월 중 영주권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2023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가 극심한 적채 때문인 듯 예년과는 달리 답보 상태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비숙년직의 승인일이 1년 이상 진전된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새 회계연도 시작에도 불구하고 전달과 똑같게 나왔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년직의 최종 승인일이 2020년 6월 1일로 1년 3주일 진전됐습니다. 이에 비해 비숙년직의 접수 가능일은 오픈 상태로 새 컷오프 데이트로는 2022년 9월 8일이 설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이민 4순위로 분류되는 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들은 승인 불가로 나와 10월 중에는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비성직자들도 접수 가능일은 오픈돼 있어 영주권 수속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두 범주에서 그린카드를 받지는 못하지만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밍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워크퍼밍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극심한 적재 때문인 듯 새 회계연도 시작으로 연간 쿼터가 새로 배정됐음에도 전달과 똑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비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